안녕하십니까 M&S입니다. 오늘은 코르구의 오버드라이브 페달 뉴텍트 ODS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뉴텍트 시리즈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스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죠? 이렇게 제품을 본인이 직접 다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시리즈가 뉴텍트 시리즈고요. 아마 유튜브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들 중에서 조립하는 세트들을 다 뉴텍트 시리즈로 발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뉴텍트에서 나왔던 헤드폰 앰프 HAS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뉴텍트에서 나왔던 신디사이저 NTS1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HAS와 NTS1은 또 별도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오버드라이브인 OD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DS 오버드라이브는 보시다시피 기타 페달이고요. 4개의 노브와 1개의 스위치가 달려있는 일상적인 페달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페달들과는 달리 여기 튜브 게인이라는 노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노브가 또 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페달이고요. 제품들은 이제 보시면 안쪽을 한번 열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미 다 이제 납땜이 되어 있는 기판들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조립을 해서 약간의 조립하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페달이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코르그의 신의 소자인 뉴투브고요. 뉴투브를 채용해서 진짜 진공간 페달에 효과를 주면서 또 이런 9V 배터리로도 작동이 되는 그런 이제 진공간 페달을 만들어낸 겁니다. 통상적인 오버드라이브 페달처럼 볼륨과 톤과 게인이 있고요. 이 튜브 게인을 통해서는 뉴투브에서 생성되는 디스토션 파형을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튜브 게인을 더 올리면 더 찌그러진 형태의 파형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덜 찌그러진 형태의 파형이 생성이 되고요. 그 파형과 더불어서 이 게인은 말 그대로 입력량입니다. 입력량 순수 찌그러짐이고요. 이거는 개인 뉴투브 내에서의 파형의 찌그러짐 파형의 모양을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튜브 게인과 일반 게인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이따가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내부에는 본인이 직접 세팅할 수 있는 스위치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풀레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스위치 오프, 온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뉴투브에 바이어스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로터리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최적의 바이어스 값을 찾는 그런 스위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위치를 통해서 본인만의 기본적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노보들을 세팅을 해서 자신만의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제품 자체는 완성도가 깔끔하고 좋고요. 이따가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한번 어떤 소리들이 나는지 또 이런 스위치들을 오프하고 온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